연예운 풍작과 소비 감소로 쌀은 우리 농업에 큰 고민거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공산업과 수출 확대가 활로로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가 즉석밥 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밥은 물론 햄과 김치, 카레, 국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즉석밥과 간편식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이 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이나 떡, 술 등 쌀 가공식품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도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주와 안동 의성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올 들어 이미 50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 쌀 수출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다 보니 쌀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가격도 경쟁할 만하고 품질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에 줄어갈 계획입니다. 가공산업과 수출 확대로 쌀 농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